임도와 등산로, 색길까지 포함하면 해운대구의 숲길은 260곳에 이릅니다. 사유지 등의 우후죽순 생겨난 숲길은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요. 해운대구가 지역 내 숲길 실태를 조사해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재송 고개 인근 등산로 입구입니다. 잘 정돈된 돌계단에 올라가자마자 험한 등산로가 펼쳐집니다. 길은 있지만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묘였던 곳은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고 그 주변으로는 산림 훼손이 심각합니다. 등산로 폭도 좁아 한 명이 겨우 오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길이 좁고 해가지고 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쪽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길을 조금 넓히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되게 있습니다. 그걸 파진 게 많아요. 반성동 경동아파트 인근 등산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 등산로지만 땅이 아래로 꺼진 곳이 많아 불편이 큽니다. 해운대구 내 숲길은 6곳의 임도, 40곳의 등산로, 208개의 색길이 있는데 이번에 정비계획이 나온 숲길은 총 46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장산 구립공원 지정 이후 총 73km에 달하는 46곳의 숲길 길이와 폭, 위험도, 훼손 상태 등을 조사해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해운대 종죽길인 해닷길, 둘레길인 구름 위에 장산, 구름 속으로 운봉 등 11개 특화 숲길 코스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해운대 대표 숲길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등산로라든지 또 샛길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숲길을 유지할 것은 유지 관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장산 대천공원을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해운대 숲길,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송 반여 지역까지 장산 전역의 숲길 관리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2029년까지 진행될 해운대구 숲길 문화 만들기가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